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음란물 제작과 소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99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척법 위반으로 음란물 제작했던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성된 사건이죠. 음란물 소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아척법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그러니까 음란물 중에 아동청소년을 가지고 하는 음란물 있죠.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그리고 소지, 시청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작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처벌했는데 지금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죠.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접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으로 네 영상을 찍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협박을 받았던 두려움이든 착오를 일으켰던 그걸 일으킨 피해자들이 직접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피고인에게 보내둡니다. 그렇게 보낸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162개였고요. 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진 파일이 276개였습니다. 이 두 개, 한 430개 정도 되는 이 판결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걸로 원심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피해자들한테 직접 찍으라고 한 것이 내가 제작한 게 맞냐. 약간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제작은 처벌하는데 내가 직접 찍은 거 아니고 내가 촬영한 게 아니고 그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고 그 직접 찍은 거 이거를 제작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갖고 있던 이 동영상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작이 인정된다면 그 제작된 영상을 소지한 것이 별도로 처벌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에게 지시를 해서 촬영하게 한 영상도 제작에 해당한다. 제작은 꼭 내가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만들게 하게 지시한 것도 제작에 들어간다. 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작을 하게 된 걸로 인정을 하면 별도로 소지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소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할 수는 있다. 새로운 소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찍은 영상을 웹서버에 올려가지고 공유하다가 우연히 우편으로 다시 받은 경우 이 경우 내가 찍은 것을 대상으로 다시 받았지만 이거는 소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찍은 거를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는 소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소지 중에 162개 내 피해자가 제작한 거 제작한 거를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소지죄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제작하고 소지를 처벌하는 범죄 유형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죄 시에는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가 있죠. 어쨌든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복 처벌은 반드시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법 무기를 제작을 했거나 영상을 제작했거나 그 사람을 제작한 경우에 그 사람의 그 물건을 소지한 거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이 정도 판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